왜 그랬어요?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우릴 도와준 거죠? 아, 그게... 서달미 씨, 난... 달미야! 야, 내 얼굴에 뭐 묻었습니까? 아니에요. 그래요, 지푸럽고 딱 하나 있어요. 겨우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나한테는 전부인데 그걸 욕심냅니까? 그럼 바꿉시다. 한강비 아파트랑 참다 비싼 시게 줄 테니까 그 딱 하나랑 바꿔요. 싫습니다. 왜 이래? 아... 야, 다산아. 아, 나 두산이 통했고... 서달미 씨. 어? 네, 잠깐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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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, 다산아 운전하잖아, 다산아. 아, 더, 더, 더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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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. 이 옷밖에는 없는 거죠? 어... 이것도 있는데 이걸로 드릴까요? 아뇨, 아뇨, 됐습니다. 데이트? 아... 뼈 bear. 아... 네, 엘미야. 응? 미안해. 뭐가? 그냥... 길을 잘못 들어왔어. 왜 거짓말했어? 처음엔 네가 웃는 게 좋아서 그랬어. 지금은 울까 봐, 지금처럼 네가 울까 봐. 지금 울까 봐, 지금 울까 봐. 지금 울까 봐, 지금 울까 봐. 울까 봐, 지금 울까 봐.